가수 혜은이는 현재 싱글로 지내고 있는데요. 전남편인 김동현과 결혼하기 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던 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얼마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했었죠. 1984년 혜은이는 결혼을 발표했는데 상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가로 이때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4년 만인 1988년 혜은이는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했으며 딸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혜은이의 딸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최수종, 배철수, 강수지, 민혜경 등 당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로서 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혜은이는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원숙은 큰언니로서 손님 맞이하는 것이라며 의리있게 결혼식을 활보했습니다. 신부 입장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던 혜은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박원숙은 그런 혜은이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는데요. 혜은이는 시집가는 딸에게 너에게 많이 부족한 엄마였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이라며 딸을 향한 애틋한 속내를 고백해 뭉큰함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방송에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마음이 묘하다. 섭섭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 첫 결혼 후 이혼과 함께 돌쟁이 된 딸을 보내야 했다는 혜은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이 짠하다. 딸이 어릴 때부터 어른 같았다. 어린 딸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면 빨리 가. 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눈시울을 불켰어요. 30년 만에 다시 딸과 살게 됐지만 결혼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 혜은이는 사위에 대해 10년 동안 같이 스쿠버 다이빙 감사 멤버였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런 애 같으면 딸이 편안하게 살 것 같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결혼한다더라. 동생이다. 5살 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겠다를 낳았지만 혜은이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해 메가 히트를 기록했죠. 이어서 진짜 진짜 좋아해. 파란나라. 띠띠 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감수광. 제3한강교 등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수들 인기에 척도나 다름없었던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왕에 오르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임을 입증했죠. 뿐만 아니라 혜은이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연기력을 선보이는 등 연예인으로서 끼를 맘껏 뽐냈는데 이런 그녀의 활약은 지금의 아이유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 혜은이의 패션과 노래 등 그녀가 하는 모든 것들이 화제를 모았는데 전성기 시절 혜은이는 한 달 소득이 당시 아파트 서너 채 값이었으며 보너스로 승용차 한 대가 생길 만큼 당대 인기 가수들 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혜은이는 1990년 배우 김동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혼 경력이 있었던 혜은이와 달리 김동현은 초혼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와 노력으로 결국 결혼에 고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을 출산하며 혜은이와 김동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김동현의 연이은 사업 실패에 혜은이 또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혜은이는 덩달아 비포증을 섰던 데다가 김동현이 여러 차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마음고생까지 하게 되죠. 김동현은 2011년 두 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과 2021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빚이 무려 200억 가까이 늘어난 적도 있는데 김동현이 채무 상원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혜은이가 일해서 대신 갚게 되었어요. 그녀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돈 생기는 일은 어디든지 가서 해야 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 죽고 사는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파트 50평짜리 5채 없애고 어머니 아파트 작은아버지 집까지 팔아먹었다. 85년 말부터 정신없이 살았다. 밤무대와 행사를 다니며 약 30년간 100억 원의 빚을 청산했다라고 밝혀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맨날 목숨을 끊으려고 약 들고 다니고 그랬다. 빚쟁이들이 너무 쫓아다니니까 기도원에서 1년 정도 살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넘게 돈만 벌었던 아내 혜은이에 대한 김동현의 죄책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안함 때문인지 김동현은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내조했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외조하겠다며 혜은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혜은이는 커다란 물혹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 의사가 자궁에서 작은 혹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물혹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상태를 지켜보다 커지면 그때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의 영화 제작 실패로 빚을 지게 돼 10년 동안 정신없이 뛰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죠. 의사가 아이를 더 낭치 않을 바에야 안전하게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게 낫다고 권유해서 그대로 따랐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이전에 혜은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과 겹치면서 혜은이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혜은이는 갱년기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데요. 많은 주부가 갱년기를 전후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박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죠. 자꾸만 무너져가는 저 자신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렇게 혜은이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혜은이와 김동현은 2019년 7월에 이혼하게 되면서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김동현과 재회를 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섭외가 들어온 것입니다. 혜은이는 우리 이혼했어요 첫 회에 섭외 연락을 받았다. 출연료도 엄청 많았다. 섭외 제의에 며칠 고민했다. 출연료를 생각하면 나가야겠는데 억 단위가 넘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배우 이영하와 선우은숙, 유튜버 최고기와 육갯립, 가수 일라이와 지연수, 조성민과 장가현 등이 출연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화제성과 별개로 방송 당시 자극적인 사생활 노출이 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들의 가정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출연자들의 태도와 발언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들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혼한 상대방과 사생활을 과감하게 오픈한 이유가 높은 출연료 때문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즌2에 출연한 지연수는 이미 다수의 방송에서 일라이와 쇼인도 부부였으며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털어놓았는데 이후 두 사람이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느꼈어요. 이어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끝내 감정의 고를 극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일라이 부모님과 지연수 사이 갈등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감논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혜은이 역시 섭외 전화를 받고 출연료가 엄청 많았다. 없다니 출연료 섭외 제2의 며칠을 고민했다면서도 근데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나갔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나갔다면 마음이 달라졌을까? 라고 묻자 혜은이는 난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가 하면 혜은이는 건강검진을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을 자아냈는데요. 국가 건강검진조차도 안 받아봤다는 혜은이의 말에 노년 내과 교수는 하시면 안되냐? 내시경 해봤냐?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한다. 한 번은 해보시라.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강제로 시켰는데 대장암 초기가 나와 수술을 하셨다며 걱정했습니다. 혜은이는 대신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치만 교수는 영양제는 약이랑 다르다. 예를 들어 간 영양제 드시는데 간 영양제 중 어떤 성분은 간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판단 내린 적 있다. 실제로 간 고치는 효과는 모른다며 도리어 비타민 1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안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만큼 건강관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꼭 받길 바라며 계속해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